다나는 목불을 태워버렸고 추미는 나안을 공양했는데 한 사람은 왼손으로 들어 올렸고 한 사람은 오른손으로 내리 눌렀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 올렸다 이렇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방편을 얘기할 때 입하자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다른 거 없어요. 어떤 때는 이런 설법을 들어보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. 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부처다, 도다, 깨달음이다, 실상이다, 해탈이다, 열반이다, 정멸이다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잖아. 이게 들어 올린 거예요. 그럼 파는 뭐냐? 뭐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다 얻을 법이 없다. 개한테도 불성이 있어요. 불성 이건 들어 올린 거잖아. 그럼 개도 불성이 있어요? 저기 멍멍 짓기만 하고 밥만 먹고 똥이나 싸고 마당만 돌아다니는 저 개도 말도 못하지만 불성이 있어요 그러면? 이럴 거 아니에요. 불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들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. 그러니까 없다. 불성이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. 개한테만 없다 이 말이 아니고. 이런 거는 이제 팍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.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다 쓸어버리는 거. 얻을 법이 없다. 개한테만 불성이 없다. 이런 식으로. 이건 내리 눌렀다고 표현하는 겁니다. 내리 눌렀다. 세우고 누르고. 이게 이제 방편의 기본입니다. 이건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.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. 이 깨달을 법이 있다 이러지만 말하고 있는 사람은 깨달을 법이 있어서 있다고 하지 않는다니까. 저절로. 깨달을 법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. 무슨 깨달을 법이 있어서 이 말하는 게 아니야.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. 깨달을 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 사실을 얘기 안 해요.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해. 깨달은 사람한테는.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. 객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아니냐.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.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만 중요한 거예요. 깨달은 이 출세가는.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다, 성직자다 그럴 때는 이 성직자, 종교는 뭐가 중요한 거냐.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만 중요한 겁니다.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. 그게 어제 내가 직접 본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. 진실이냐 아니냐만 중요한 거야. 네가 봤다고 쳐. 그 본 모습에 진실이 뭐냐는 거야. 종교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법의 길을 가고 출세간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이야. 그 길. 진실의 길. 오르냐 그러냐 손해냐 이익이냐 맞냐 적냐 길냐 짧냐. 이 길이 아니야. 그건 다 세간의 길이에요. 이거냐 이게 아니냐. 이거밖에 없다니까. 이거냐 이게 아니냐. 이 길을 가는 거야. 이 길을. 그냥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. 관심이 늘 여기밖에 없어요. 뭘 보든. 그냥 세간을 살고 있는데 세간에서 이걸 보든 저걸 보든 이 이야기든 저 이야기든 그냥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. 그리고 저절로 그냥 세간을 살아도 저절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그냥 전부 그냥 이걸로 그냥 저절로 돌아와요. 내가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진실로 돌아온다고 그냥 저절로 이거 이거밖에 없어. 이거 밖에. 이거 밖에 없어요. 이게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니야. 그게 하나의 모습이든 하나의 소리든 하나의 색깔이든 그게 뭐 한 번 들이시는 호흡이든 그냥 이거밖에 없다니까. 그냥 일일 뿐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돈을 한 줄기로 깨어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. 그냥 이거밖에 없어.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. 네. 이 일. 이 일. 그래서 이 불법. 불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. 다른 게 없어. 네. 이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.